상식왕 빠밤 빠밤 빠밤! 네! 이분 선수! 레이옵 슛! 멋있는 레이옵을 성공하면서 득점을 기록한 옥선생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식왕입니다. 상식왕, 새롭게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오후 6시에는 상식왕이 여러분들께 상식적인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암에 대한, 아는 것에 대한 갈증, 그걸 우리 상식왕이 풀어드리게 될 텐데요. 사실은 요즘에 네이버 아니면 구글 찾아서 안 나오는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골프장에서 실제로 있을 법한 그러한 이야기를 가져와서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눠 볼 테니까 정말 편하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드릴 상식에 대한 내용은요. 바로 용어입니다. 용어. 그 첫 번째 순서는 바로 라이옵, 띵! 레이아웃! 띵! 레이입과 레이아웃에 대한 혼동, 또는 혼용!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용어도 쓰고, 또는 레이아웃이라는 용어도 쓰잖아요. 골프장 갔는데 옥선생이 티샷을 했어요 티샷을 했는데 타겟 지향성 똑바로 아 페어이크 친데 페어이크 친데 캐디몬한테 묻죠 어떻게 됐어요 어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있을 수도 있는데 가봐야 되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그랬더니 이런 된장 나무 아래 있어 갖고 이거 진짜 스윙 아이고 가지 아이고 어떻게 그러자니 언플레이어블을 하기도 뭐하고 이걸 또 뭐 제대로 어 치기 쳐야 될 것 같고 또 자존심도 있으니까 이걸 들고 나오기는 뭐하고 그래서 한번 쳐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 저쪽으로 그린이 보여 그린이 보이는데 한 150m를 쳐야 된대요 근데 아 이 안을 빠져나가서 저쪽 150m까지 가지도 못할 것 같아요 에이 안되겠다 캐디몬한테 이야기를 하죠 여기 피칭 해지 갖다 주세요 또는 9번 아이언 갖다 주세요 그랬더니 갖다 좋습니다 그래도 스윙을 크게 하지도 못하니까 한 요정도 들어서 탁 쳐내야죠 내보내죠 아 이거 정말 스윙 탁 에이 탁 에이 또 걸리네 그래서 이렇게 쳐가지고 그나마 뭐 페어웨이로 나오면 좋고 이 러프 좀 에이커 러프 있잖아요 짧은 러프 그쪽에 나왔어요 어 다행이다 아 그런데 이걸 갖다 또 올려야 되는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이 상황 이때 제가 했던 이 샷 여기에서 풀스윙이 아니라 저쪽을 쳐야 되는데 이쪽으로 나와야 되는 이 샷 이걸 바로 레이 아웃 레이 아웃이라고 하죠 왜냐면 여기 안 좋은데 있던 걸 갖다 겉으로 밖으로 꺼냈으니까 레이 아웃이라고 합니다 라고 하면 띵 띵 틀린 표현이에요 무조건 우리가 아웃 이라는 게 우리 느낌적으로 탁 와 닿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이 샷은 엘레이 업 이라고 합니다 엘레이어 그래서 우리 농구할 때 탁 탁 하면 엘레이업 슈 갖다가 놓고는 이 슛을 갖다 레이업 이라고 하는 것처럼 엘레이 업 이라고 합니다 루피 잇 좀 따라해 볼까요 여기에서 나무 밑에서 라인 치기 안 좋은 데서 정상적인 스윙이 아니라 일단 꺼내 놓고 꺼내세요 라고 한 그 스윙 자체는 엘레이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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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골프장에서 공을 꺼낼 때는 엘레이 업 이라고 이야기 할 겁니다 최소한 상식왕과 함께 한 여러분들은 안 좋은 상황에 안 들어가면 더 좋지 하지만 남들이 걸 꺼낼 때 또는 누군가 걸 꺼낼 때 야 레이아웃에 하면 너 엘레이 업 이러한 타입의 스윙은 디스 타입 업 스윙 이즈 레이 업 뭐 레이 업 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면 레이 아웃은 뭐냐 우리 이제 골프장 가면 전체로 쫙 조감도 같은 거 보면은 1번으로 어떻게 돼 있고 2번으로 어떻게 돼 있고 뭐 우리 보면 도글렉 있잖아요 왼쪽 도글렉 뭐 개다리 그런 것처럼 이렇게 딱 꺾였거나 아니면 또 일자로 뻗었거나 이렇게 스트레치 아웃 쭉 뻗어 있는 이런 부분일 때 이 전체적인 골프장 모양을 레이 아웃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캐디 분들에게 그 이번 홀 모양이 어때요 이번에 레이아웃이 어떤 형태에요 이런 식으로 물어 묻게 되면 도글렉 홀입니다 라고 할 때 대답하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꼭 한 개 홀만으로도 레이아웃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 골프장 형태 레이아웃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레이아웃이 다운힐 형태냐 어필 형태냐 아니면 어 레프트 쪽이냐 라이 쪽이냐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고의 그 코스의 흐름 코스 모양의 흐름을 이야기하는 걸 레이 아웃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 단어가 혼동이 되는 것은 얼마든지 저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업 업 하는 아웃 아웃 하면은 이렇게 업 보다는 아웃 이라는 느낌이 훨씬 더 직접적으로 다가오거든요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한 상식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고 함께 알고 쓰면 좋잖아요 사실 레이아웃 이라는 동작을 레이아웃 이라고 써도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어요 하지만 알고 쓰는 거 그럼 우리가 유튜브 하는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그냥 찾아 봐도 돼 나와 하지만 우리 상식왕이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 줬을 때 훨씬 더 도움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레이 업 을 안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타겟 지향성 으로 가야 되는데 타격 지향성 으로 가게 되면 우측으로 날려서 뭐 이거는 레이 업 할 기회 조사 없을 수 있죠 그냥 특설 티 가서 치세요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항상 여러분들이 레이 업 이라는 동작을 안 하기 위해서는 최장 탈을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쪽으로 어떻게든 보내려고 노력을 하는 이러한 몸짓을 가지고 스윙을 할 때 여러분은 레이 업 이라는 동작 구석에서 꺼내는 레이 업 레이 업 동작을 최소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멋지게 골프를 시작할 때 우리 관계자 분에게 코스 2홀 레이아웃 형태가 어때요 레이 아웃 레이 아웃 형태가 어때요 그러면 아 왼쪽 도구의 골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아 내가 너무 왼쪽으로 치면 레이 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구나 우측으로 너무 밀리면 레이 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나는 어떻게든 쭉 센터로 쳐서 최대한 레이 아웃 형태를 활용을 해서 레이 업 동작을 안 하기 위한 플레이로 가야 되겠다 라고 결심을 하는 겁니다 아셨죠 오늘 레이 업 안 좋은 곳에서 꺼내는 걸 레이 업 레이 아웃은 쭉 펼쳐진 레이 아웃은 쭉 펼쳐진 그러한 골프장의 형태라는 거 알고 쓰면 도움이 될 겁니다 상식왕은요 이런 용어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 샤프트의 특성 헤드의 특성 정말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매우 도움이 된다는 내용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제가 접수를 받아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식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